안녕하세요 하키바보입니다 어우 약간 비교잉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크게 아직까지는 안걸리고 자 만초 아니 초급반 분들 지금까지 커팅을 안해보셨어요 초급반이나 중급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스윙도 배우셨고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될 리듬이 자 피타치미에는 기본으로 많이 하는 슈퍼칼립서 그 다음에 스윙 그 다음에 커팅도 중요해요 제가 정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슈퓨트 타임 왜냐 이렇게 옛날 포켓 가위라 보면은 영어로 많이 써졌죠 한글로도 써졌지만 그래서 자꾸 자꾸 제가 늘 해드리다 보면은 이게 되실거에요 자 칼립서도 배우셨고 스윙도 배우셨고 커팅 그리고 음을 끊는 커팅만 되면은 자 거의 중요한 기본은 다 배우시는 겁니다 커팅 제일 마지막이 커팅을 배우셔야 커팅에 대한 고급스러운 리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오늘 이제 커팅을 배우시고 자 스윙 변형 자 여기다가 스윙 뭐 셔플하고 비슷해요 셔플 스윙 뭐 이제 이런 설명 많이 해드렸으니까 칼립서 이거는 이제 고고 같은 거 칠 때 고고 뭐 민정고 다 커팅 들어가는 거는 음을 자르는 컷만 하는 방법만 아시면 앞으로 정말 많이 배울게 고급 과정에 배우실 거에요 자 스윙 변형이 쿵따다 쿵쿵따다 쿵따다 쿵쿵따다 이렇게 읽어요 여기가 엑셍트입니다 쿵따다 쿵쿵쿵따다 쿵따다 쿵따다 쿵쿵따다 쿵따다 쿵따다 쿵 자 새로 오신 분들은 항상 구독 하시고 홈 뭐 동영상 쇼츠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야 되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영상이 추억의 통키타 강의 왕초보 초급 중급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꼭 보셔야 되요 그래서 칼립서도 뭐 종류 이런 칼립서도 있고 이런 칼립서도 있고 로링 칼립서도 있고 뭐 파워코드라는 칼립서도 있고 많죠 그런데 자 슈플스윙도 이런 타인 셔플이 있고 뭐 대사람이 치는 날 때 쿵쿵따다 쿵쿵 올라가면서 엑 쿵따다 이 쿵쿵따다를 두번 하면은 기본 스윙 셔플이 나오죠 여기 쿵쿵따다 쿵쿵따다 한번 더 하면은 앞에서 부터 이번에는 쿵!! 베에스 취면서 쿵 숭따AAAA 다 다 다 다 다 crossing 으뜸 칼립은 De Start 쿵쿵쿵따다 そuro caon s até 쿵쿵따다 h 경험 volumes 항상 업을raction 약해주려고 생각을 하시겠지 Thailand 할 만큼은 개Brian ups이 세 면 안됩니다 К쿵따다 다 약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쿵쿵따다 거의 안들린다는 기분으로 쿵따다 쿵쿵따다 쿵쿵따다 쿵따다 쿵쿵따다 쿵쿵따다 쿵따다 쿵쿵따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쿵따다 쿵쿵따다 쿵따다 쿵쿵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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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뜸음을 자 제가 그런데 왜 오늘 코팅을 설명한다 했냐 코팅은 음을 자르는거에요 쿵따다 쿵쿵따다 쿵쿵쿵따다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되고 항상 천천히 쿵따 앗 쾼라앗 가다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빠르게 하다 보면은 커팅이 아니고 소리가 이렇게 왼손이 못 쫓아가니까 오른손은 빠르고 이게 배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되는 코드들은 시 같은 거 시 같은 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Dm 같은 경우 이런 안 되는 코드를 더 연습 많이 하세요 짜아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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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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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편하게 이런 코드까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 번에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도 이런 게 커팅이에요 그래서 뮤트와 커팅은 달라요 뮤트는 아 음 자체가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소리가 안 나고 여기 그냥 그 자체에 죽어 있죠 저 이렇게 되고 소리치면 이거 뮤트라고 하는데 커튼은 소리가 나요 그 다음 나중에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났다 자르는 거고 뮤트는 처음부터 소리가 안 나는 게 뮤트입니다 뭐 이런 거 뮤트고 커튼은 소리는 나아요 근데 너무 잘리죠 이거 위에서 밑으로 하면 다운 커튼 여기 위에서 밑으로 하면 다운이라 그래요 밑에서 위로 하면 업이로 하면 업도 커튼 있어요 거꾸로 업 커튼은 더 짧게 컷 끊깁니다 그래서 이 소리보다 고음에서 탁 끊으니까 업 커튼이 이게 그냥 이제 일렉 기타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지만 통기타는 다운 커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더블 커튼도 됩니다 나중에 하시다 보면 다운 업 을 동시에 하는 거에요 다운 업 업 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운부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뭘 할까 오늘 남남이란 노래를 할까요 최선수씨 이렇게 자 궁따다 궁따다 원래 스티잉입니다 그래서 도산했던 금영강 오늘 밤에 끝부터 떠나간네 이렇게 치잖아요 이럴 때 자 궁따다 궁풍 할 때 여긴 컷으로 자 이 C는 커튼이 점을 찍어도 되고 이것도 커튼이란 표시에요 이 C자로 표시해도 커튼이고 CUT야 약자입니다 C가 커튼이에요 이건 액센트지만 이건 커튼 그래서 여기는 액센트고 여기는 커튼이에요 그래서 궁따다 궁쿡따다 따다 할 때 궁따다 이렇게 치면은 분위기가 보세요 그토로 살았던 그녀가 어느 밤에 뵙에서 떠나봤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두께를 들썩이며 돌아섰네 단데 연결되네 분위기가 많이 좋죠 그래서 C으로만 쳐도 되지만 이렇게 자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똑같이 일일적으로 이렇게 꼭 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원래 Dm 보기일껀데 약간 자 그러면 중간중간 뭐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두 마디 한 번 정도 나오게 자 처음에는 그냥 이대로 수행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여기서 안 끊었죠?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여기서 오늘 밤 내 곁에서 여기로 났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이런 식으로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훨씬 듣기 좋죠 그래서 뭐 담배 연 할 때 총 쏜다 그래요 제일 두툼한 분 요 두툼한 보물으로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치고 나서 쿵 담배 연 할 때 눈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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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네 번 넣지 마시고 두 마디 한 번 정도 연습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컷팅을 넣으면 또 홍키통키라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마디 한 번 정도 요렇게 요 부분은 컷팅을 넣어서 한번 쳐주시면 듣기가 좋을 겁니다 일단 오늘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컷팅 잘 안되니까 일단 연습하는 거잖아요 짠 짠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그래갖고 만남을 남남이죠 너무 많아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다른 노래들도 맛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상상하라 두 마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한 번씩 이런 스윙곡들 좋아하시는 곡들 이런 식으로 한번 커튼 넣어서 다 한 번씩 쳐보세요 다른 노래들도 많죠? 풀 노래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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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 책이라서 둘 마리 한 번씩 둘 마리 한 번씩 둘 마리 한 번씩 오늘 이 연습 좀 많이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커팅만 잘 되더라도 훨씬 앞으로 멋있게 칠 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고급반대면 중복하고 이제 거의 뭐 많이 맞아가고 있어요.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꼭 아까만큼 남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다른 곡들 쉰 곡들 셰플 곡들 이런 식으로 두 마디 한 번씩 커팅 넣어줘서 연습해보네요.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. 그래도. 천천히 하세요. 한 번에 쫙 끊지 말고 아까 보여드렸죠?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돼요.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내셔야 돼요. 밑으로 업도 되고 왼쪽 다 아니면 코팅이 맛이 이런 겁니다. 고급반대면 정말 멋있는 거 많이 배우실 거예요. 열심히 하세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밖에 바보였어요. 숙소가 넘어왔어요. 아멘